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정면을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 그리고 전단 동작을 준비해볼게요 들고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역할입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이나 시계 원등 네 잠시 후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헌종 역할을 아주 예 저쪽으로 자 이번에 능력같은 배움이시죠 이번에 명당에서는 전혀 다른 부영식 캐릭터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받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눈쩍은 캐릭터가 안될까 싶어요 그렇지 정면을 왼쪽을 봐주시고요 다시 조언을 해주시면 다시 강초젠당 제명 정면 받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받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면 시선 자연스럽게 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고요 네 이쪽 이쪽 그리고 정면 오른쪽 자 자 준비했습니다 명당의 총선입니다 시선 역시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그리고 정면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참 아름답죠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관객을 사로잡는 김성균씨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의 하이스가 모두가 주목할 것 같습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이름이 적혀있는 족장 한번 갔다 볼까요 명당의 김병기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앞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발을 창원하시기 바랍니다 뒤흔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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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당에서 조선의 왕권을 흔드는 세골 김좌극영입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사극에서 엄청난 존재감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는데요 족자 만나보시죠 이번에 명당에서는 또 어떤 연기 내복을 보여주실지 지선 외종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좌극은 위풍당당입니다 기동윤씨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사랑받는 배우 지성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눈에 개구장애 같은 눈빛도 있으면서 천진난방이 있는 게 거기에 또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까지 가는 대로입니다 지성씨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족자 만나보시죠 흥선 압도한다 여련 지성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성씨를 만날 생각에 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원 정면원 자 명당으로 3년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조승우씨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천재지방 박재산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면 아래쪽 조선의 천재지방 정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산 캐리안당 스무처합니다 시선 외중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우씨 그 자리에 계시고 지성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낸 연기력의 두 배우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성씨와 조승우씨 조승우씨와 지성씨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외중부터 봐주시죠 압도적인 캐릭터를 소원해내는 두 분이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오늘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느꼈습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 분 손을 한번 맞잡아 볼까요 멋지게 네 좋습니다 명당으로 맞잡은 손 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균씨 고채환씨 백현식 선생님 유재경씨 이용배씨가 분들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정말 극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을 모두 명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김성균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추석 관객이 모래털을 알고 싶소 명당입니다 자 정면으로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리고 감독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바퀴보 감독님이 네 조금만 더 가까이서 네 중앙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시선 동긋이 조금만 들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길씨 네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요 마지막 파이팅을 모두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엔 명당 파이팅 네 네 그것으로 지금 한 공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